격투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 먼저, 각도기를 시작한 이유 우선, 격투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 격투기가... 이 K1을 시작하게 된 이유 What was the reason for you to start or start in K1? I started in K1 because my dream is to be a champion K1 제가 K1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 꿈이 K1에서 챔피언이 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I started in K1 because I wanted to become a champion I wanted to become a dream I wanted to become a champion How old were you? 몇살부터 시작하셨습니까? How old were you when you first started? K1? 몇살부터 시작하게 된 사이였까요? O 어떤 종류의 격투기를 개발한가요? 어떤 서버들이 difference 어떤 종류의 복지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춤을 당해 보이시나요? 8월 16일에 축구하고 있습니다. 축구하고... 싸우는 스포츠? 아니요. 싸우는 스포츠는 아니죠. 그래서 K1이 첫 번째가? 그 전까지는 계속 미식 축구하고 K1이 처음으로 한 거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아메리칸 축구하고 K1이 처음으로 한 거라고 하네요. 특이한 기술은? 팡치와 킥크? 자신이 특수한 기술을 좋아해요. 팡치와 킥크가 특수한 기술을 좋아해요. 감동이 어떤 특별한 얘기에요? 펀칭이 원래 제 주 특기인데 이 게임에서는 펀칭도 하고 발로 차는 것도 하고 모듬을 사용하겠습니. 판치가 제 생각에는 스페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합에는 판치와 킥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합을 2개 후에 시키는 현재의体調, 신경을教えて下さい. 시합이 있으라, 지금 현재 몸 상태나, 마음가짐은 어떤지 알려주십시오. 시합이 어떻게 되니, 내일 게임에 대한 성향이 어떻게 되요? 고 있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트레이닝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번 게임은 정말 창조해야 해요. 컨디션이 좋고, 기분도 좋고 트레이닝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번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트레이닝이 충분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試合에는勝을 것입니다 이번이 첫 그란프리 출전인데 그 그란프리에 도전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세요 이 게임에 대해서는? 네, 이 게임에 대해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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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이 가장 좋은 게임입니다 K1? 네, 네 그리고 모든 경쟁자들이 경쟁을 원합니다 K1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임 게임하는 파이터들에게 가장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모든 파이터들이 K1으로서 게임을 하고 싶어합니다 K1은 파이터에 대해서 선수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합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여기에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란프리에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럼 그란프리에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음... What is your goal for... 그란프리? What? What is your goal? What... What is your goal? Q1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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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이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고 그 다음에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무한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1점 まずはこの試合に勝つことだけを考えておりましてその次はまだ考えてません。多分その後もでも無限な可能性はあると思います。 急な対戦相手の変更となりましたが、対策はできていますか? 대전 선수가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데 혹시 그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 대책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면밀어 봐서는 똑같습니다.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면밀어 봐서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께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는 좋은 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첫 번째로 파이널 16에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관객 여러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널 16이라서 좋은 쇼를 만들기 위해서 관객 여러분과 팬 여러분이 즐거운 쇼를 만들고 싶습니다.